정보처리기사 실기모의고사 2회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다시 재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비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ㄱ, ㄴ이 있죠. 암호화만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고 암호화랑 복호화도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문이라는 게 있을 때 평문이 암호화가 되기 전이거든요. 평문이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평문이 암호문이 되는 걸 암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이 평문이 되는 걸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만 되는 게 ㄱ이고요. 두 방향으로 다 되는 게 ㄴ이죠. 그래서 ㄱ은 단방향, ㄴ은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쪽만 가능하니까 단방향, 둘 다 되니까 양방향. 넘어갈게요. 아래 보기 중에 시간 복잡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일단은 이 빅5 표기법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써본다고 하면 일단 1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로그엔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빠르고 n로그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죠. 이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게 이거다. 여기에서 이제 n이 하나 더 붙으면 당연히 이만큼 더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이건 n제곱이고 이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누승이잖아요. 훨씬 더 느리겠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로그엔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3번 relation a, b에 대해서 b relation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일단은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지고 온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답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tuple들을 relation a에서 분리해내서 projection하는 관계 대수의 연산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jection이라는 거는 이제 컬럼만 떼어냈다는 소리예요. 몇 개 특정 컬럼만 떼어냈다는 소리인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관계 대수는 이거죠. division 정답은 나누기 기호가 되겠습니다. 연산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넘어가서 학생 테이블에서 성별이 남인 학생의 학번과 성명, 연락처 속성을 이용해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으로 구성된 3학년 연락처 뷰를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QL문을 작성할 때는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빈칸을 채우듯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뷰를 생성하는 거니까 create죠. create하고 view 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뷰를 이름 하고 괄호 안에 컬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가 컬럼이죠. 컬럼명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쪽이 뷰고요. 근데 뷰랑 컬럼을 이렇게 만들 때는 항상 어떤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붙냐면 as 라는 게 붙고요. 오른쪽에 select문을 별도로 씁니다. as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select문을 따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select문으로 인해서 조회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그럼 select는 일단 tree select from where이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컬럼 테이블 조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씩 넣어보자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학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인 이거는 누가 봐도 조건이죠. 조건 적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딱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성별 은 남 을 써주시는 건데 이 남에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번과 성명 연락처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번 성명 연락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학번 성명 연락처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으로 구성된 뷰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느낌이 아시겠죠. 학번 이름 전화번호 보면 컬러명이 다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학번 성명 연락처 해당하는 부분을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순서 또는 위치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끔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성된 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뷰 이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학년 연락처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일단 설명을 하느라고 이제 구조적인 부분만 하느라고 약간 좀 글씨를 개발해봐 썼는데 너무 또 또박또박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정답은 이렇게 이쁘게 적어놨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틀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형태로 진행을 해라는 거죠. SQL문을 쓸 때 요 보통 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넣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을 보통은 해주거든요. 이제 이것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면 좋긴 하니까 요즘에는 처리 조건에 세미콜론을 넣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넣는다는 걸로 공부를 해두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네요. 컴퓨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3대 기능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복제, 은폐, 파괴입니다. 넘어갈게요.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2에서 100 사이의 소수를 판별해서 출력을 한대요.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복리죠. 일단 단행히도 반복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식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이 빨간 네모칸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가 지금 if라는 조건문 if라는 문 안에 있는 이 조건식을 만나고 이 조건식의 참일등 수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의 의미만 파악이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조건의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이건 나머지잖아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 넘이라는 변수를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를 확인하고 있죠. 나머지가 0이란 소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나누어 떨어진 참고로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하면 a는 b에 대해서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약수가 되는 겁니다.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6이고 얘가 2인 거예요. 그러면 6은 2의 배수가 되고요. 2는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본다는 얘기는 약수인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누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소수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겁니다.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수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는 얘에요. 그래서 포물을 보면 1로 시작 안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로 이전까지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뺐고 자기 자신도 뺐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종료를 시키려면 어떤 키워드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브레이크가 되겠죠. 소수 판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식이 구성된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 풀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다음은 7번이네요. 7번이네요. 아래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은 표 형태로 구성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행 3열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행열이에요. 2행 3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면 여기 초기화하는 걸 지금 볼 수 있는데 초기화가 중괄호가 또 없어요. 안쪽에 원래 2차원 배열은 횡단위로 이렇게 초기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괄호가 전혀 없다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끌어놓고 밑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열의 위치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0행 1열이니까 이것 중에 이건 거죠.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8이 되기 위한 코드를 빈칸에 쓰라고 되어 있고 포인터 변수 P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P를 이용해서 이제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죠. 일단은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4행 2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4행이고요. 2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꼼꼼하게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안쪽에 중간호가 더 없으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포인터 변수의 AR 이제 배열명은 주소 상수를 의미하죠. 이 배열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는 이 배열을 똑같이 다룰 수 있어요. AR처럼 그 상태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빈칸 옆에 포인터 연산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0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이런 배열의 형태로 0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이 코드를 포인터 연산 형태로 변형을 한다고 하면 일단 AR하고 0이 있었잖아요. 얘를 플러스로 바꿉니다. 이 사이 값을 그리고 괄호를 묶고 별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R1이었으면 여기 0 밑부분에 1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정리 그럼 현재 지금 별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여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AR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P로 바꿀 수 있어요. P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같은 주소를 지금 할당받았기 때문에 P로도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가 지금 1차원 포인터인데 이 P로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접근하냐. 그냥 순서대로 접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만약에 P1이면 이걸 거고요. 2면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2였으니까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겠죠. 그러면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AR로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별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써볼게요. 일단은 P랑 7을 갖고 옵니다. 그 사이에 플러스하고 괄호를 감싼 다음에 옆에다가 별을 붙이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위치에 들어가는 코드인 거죠. 근데 괄호까지는 지금 다 되어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P 플러스 7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바 언어의 대표 기술 중에 하나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라. 이거 지금 오토가 났네. 죄송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상속을 받은 메소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정의해서 쓴다고 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는 걸 다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맞겠죠. 정답은 메소드 오버라이딩. 아마 메소드 빼고 오버라이딩이라고만 적어도 아마 정답 처리는 대부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10번입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식별자, 키워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성자 메소드를 구현할 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과 똑같은 걸 쓰잖아요.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명하고 똑같이 쓰지 않고요. 독특한 식별자를 써요. 여기 언더바 두 개 하고요.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언더바 두 개로 감싼 INI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거 언더바 할 때도 붙여 쓰지 마시고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음 교착상태 해결 방안 중에 회복은 교착상태가 발생한 프로세스 중에 희생량을 정해서 자원을 빼앗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량은 당연히 잘 안 쓰이고 아니면 엄청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진행이 최소한으로만 됐거나 아니면 자원 사용률 같은 게 낮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우선순위나 진행률 자원 사용률이 낮고 기하상태 기하상태라는 것은 이제 자원을 전달 못 받아서 얘가 그 자원에 허덕여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쳐낸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주기역 장치보다 큰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주기역 장치의 공간이 부족해지면 일단 부족해졌어요. 부족해지면 적재된 공간 중에 불필요한 조각을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첩해서 적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덮어 씌운다는 거죠.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라이딩, 오버레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첩을 한다. 오버레이 기법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고요. 보너스 문제죠. 이 정도면 정기화의 목적을 간략하게 쓰시오. 간략하게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얼마나 길게 써야 되나요? 이런 게 없어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기화가 이제 진행됐을 때 이제 진행됐을 때 이제 제거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켜지는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컨대 데이터의 중복 및 종속성을 없애서 이상현상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중복 및 종속성으로 인한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정기화의 목적입니다. 이상현상을 제거하면 종속성, 중복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반대로 데이터의 유일성, 정합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독립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반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정기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용어예요. RFID 기술 중 하나로 최대의 통신거리가 10cm 이내로 굉장히 좁죠. 비접촉식 통신기술 이 비접촉식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카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버스카드가 접촉식인가요? 비접촉식인가요? 대부분은 접촉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갖다 대니까요. 근데 한 1cm 정도로 아니면 0.5mm 0.5cm 그 정도만 갖다 대도 인식이 돼요. 그럼 이거는 비접촉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접촉이라는 것은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탈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의 통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RFID 기중에 가장 짧은 제가 방금 버스카드도 이야기했었었죠. 이게 NFC입니다. 니어필드 가까운 영역 에서 통신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15번입니다. 모든 연산이 수행되거나 하나도 수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트랜잭션의 특징 특성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죠. 원자성이에요. 원자성은 어떤 작업이 쪼개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쪼갤 수 없다라는 특징이 원자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행이 다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됐지 일부만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지면 안 된다. 그게 원자성입니다. 원자성은 트랜잭션 말고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죠. 정답은 원자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죠. OSI 7계층에서 종단간 일단 종단간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계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OSI 7계층 중에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계층이 두 계층이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용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는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종단이에요. 종단이라는 거는 노드와 노드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의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도착점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단이라는 건 끝과 끝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송계층입니다. 그래서 전송계층은 이 신뢰성 때문에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이거는 이제 좀 더 가능 얘기니까 일단 전송계층에서 오류, 검출 이런 것들을 신뢰성 때문에 하는 건데 신뢰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계층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종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전송계층 하나뿐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입니다. 정교화된 엔디티, 속성, 관계를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정교화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교화됐는데 이걸 다시 중복을 시키거나 통합을 시키거나 또 분리를 하는 형태로 뭔가 다시 어그러뜨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정교화를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정교화입니다. 반정교화를 왜 하냐. 운영에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랍 정리를 한다라든지 방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다 해놓고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지러워지죠. 쓰레기 같은 거 말고 애초에 정리된 게 어지러워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리를 할 때의 기준과 생활을 할 때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널브러져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리를 할 때는 그 생활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정리,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니까 항상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겁니다. 정교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데이터에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교화를 풀어서 운영을 단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정교화 다음에 정교화를 반대로 하는 건 반정교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18번입니다. 기존의 원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목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 시스템에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출, 변환, 적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ETL이라고 하죠. 추출, 변환, 적재 해당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영어로 앞글자만 따서 ET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다 용어네요. 마지막은 절차형 SQL의 종류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프로시저, 사용자 정의함수, 트리거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함수와 트리거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얘네들 간의 별도 예를 들어서 반환값을 갖지 않는다.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추가로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TCP, I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는 발행, 구독 기반의 메시지인 프로토콜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의 매개자, 브로커를 통해서 특정 메시지를 발행하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IBM이 주도했다. 일단 구독 기반이고요. 브로커가 들어가고요. IBM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MQTT라고 해서 플레임은 이렇게 되는데 플레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신기술 용어 같은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까지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후순위로 둬도 될 부분이에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SQL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습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복습 정도만 해도 되는데 시간이 남아. 그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2회 풀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